아흐 아흐 니가 왜 나를 여자의 껍질이 꽤 쓸모가 있구나 빈틈이라고는 없던 산신의 몸에 화살도 마음껏 받고 미미 이목이 이목이 하하하하 오랜만이야 이현 오랫동안 널 기다렸어 다음은 여기 재압을 살리겠다고 스스로 몸을 내줬다 그 몸에서 나와 아흐 깜빡하고 말 안했는데 그거 묘지의 달맞이 꽃이야 나오라고 말했다. 여자는 내꺼야. 나와! 나갈까? 여자 죽이고. 이 여자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. 설마. 여자를 믿기로 나를 꼈 줄 알지? 이 여자의 미끼로 내가 널 꼈다고 생각 안 해? 이 여자 죽인다. 이 여자 죽은 거. 이 여자 죽은 거. 살려줘. 실은 나 죽고 싶지 않아. 나랑 약속했잖아. 죽을 때까지 변치 않겠다고. 이현. 안 돼. 안 돼. 너야? 깎아오지 마. 너구나. 내가 마을 사람들을 죽였어. 저분 내가 죽였어. 내 잘못이 아니야. 도와줘, 이현.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. 내가 널 해치지 못하게. 죽여줘. 내가 내가 Nick을 죽였어. 내가 고생을 죽였어. 내 잘못들을 죽였어. 내가 내가 내한친구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